다음엔 미운 사람으로 갔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항상 아름다운 미래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미운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리워 매적자 일세와 이렇게 삶을 하고 이념 매달라 차라리 성을 이룰걸 미운 사람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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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저만을 해볼까 기원옆 앞에 갈 수 있나요 내 편아 찾아올까봐 안쪽으로 일정하여 붙이지 못해도 이별로 끝난다 해도 꿈을 또 볼 수 없어도 나라 나의 운명인가요 나의 운명인가요 나의 운명인가요 감사합니다.